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분류에 대한 거 이게 4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의 특성 그 다음에 속성 여기가 총론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부동산 특성에 대한 부분은요 매년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보시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면 토지의 특성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의 특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크게 나누면 자연 특성하고 인문 특성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서의 출제는 자연 특성을 중심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인문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토지의 자연 특성이라는 것도 있죠 얘가 토지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자연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연 특성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 부동성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중성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애가 있었을 때 물론 개별성이라는 애도 있고요 인접성이라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상에서는 얘네 셋을 중심으로 답을 유도한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가장 일단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면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또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부동성의 뜻은 뭐냐면 물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토지의 지리적 위치에 이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동시킬 수가 없다 그게 부동성이고요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특성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생특성은요 여기에 의해서 이 파생특성이라는 게 만들어졌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파생특성 중에서 첫 번째가 보시면 동산하고 구별하게 되는 근거가 돼요 부동산과 동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위관계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즉 물건 변동에 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동산은 일반적으로 점위로 표시할 수 있는데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소위관계 내가 이번에 새로 산 거야 이런 거를 표시해 줄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내가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라고 해서 걔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거야 내가 이번에 분양받은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등기라는 제도 즉 서류라는 제도를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공시방법에 차이를 낳게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요 부동산 활동하고 현상을 국지화한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이걸 국지화 시킨다는 얘기는요 결국은 시장이 국지화된다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내역들이 모든 공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시장 지역이라는 게 제한적이라는 거죠 일정한 공간에 지금 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와서 부동산 거래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걔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육적인 환경이나 학군 이런 걸 보게 되면 강남의 팔악굴이 제일 좋은데 거기에서 부동산 얻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국한시킨다 이런 얘기죠 움직이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학군 좋은 애들이 계속 옮겨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질 못해서 문제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고자 할 때는 항상 걔가 어느 지역에 놓여있는 부동산이냐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무슨 시장이 되냐면요 지역 시장이 되고요 그 안에도 여러 개의 서브마켓, 부분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간을 가든지 간에 주택 시장 외에 오피스 시장, 상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런 시장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개들 관계, 수요 공급 관계가 다 틀리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거기 디귿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요 뒤로 가서 우리가 시장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이걸 필요로 하죠 임장 활동 아시죠? 현장 조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하는 게 다 임장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 활동이 달라지겠죠 얘가 어디에 있는 토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틀려요 역세권에 있는 토지면 당연히 상업적인 활동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농촌 지역에 있으면 농사 지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농촌 지역에 있는 토지를 다 도시적으로 옮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가 사용 방법이 결정이 되더라 그 다음에 외부 효과의 영향이라는 걸 받게 돼요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주거 지역이 있을 때요 인근에 공원이 조성이 되느냐 공장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가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게 되겠고요 위치 지대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는요 도심에 위치한 토지와 외곽에 위치한 토지는 가치 차이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규율의 대상으로 삼기 쉽다는 거는요 정부는 강남의 4개 지역만 투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만 그렇게 묶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풀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얘네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지자체 운영을 위한 조세 수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는요 각 지자체에서는요 4, 4분기 재산세 과세하면 얼마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게 다 확인이 되죠 그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이동을 못 시켜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 말고도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기본적인 내용 안에서 이런 것들은 구별하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부증성이에요 우리가 비생산성이라고 했을 때요 이 부증성이라는 것은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뭐를 투입해도요 생산비를 투입해도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거예요 늘릴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입문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요 이 토지경제학이라는 곳에서는요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또는 하천이나 이런 애들이 다 같은 토지자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망건 간척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다에다 메워 넣어가지고 우리가 면적을 늘리는 경우인데 그게 물리적으로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용상의 전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거주하고 있는 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양을 절대로 늘릴 수 없더라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에는요 이 파생특성을 보시게 되면 토지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이 생산비 법칙이라는 건 재활을 생산할 때 들어간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양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성립이 되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 원가법이라는 게 감정평가에서 배우시겠지만 걔는 비용성의 사고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토지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만든 애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가법이라는 논리를 적용할 수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이 되겠죠 그래서 땅값 상승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토지 이용을 집약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집약하신다는 얘기는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노동과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토지의 양을 늘릴 수는 없고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좁은 면적의 건물을 고층화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고층한다는 얘기는 이 단위 면적에 대비해서 노동과 자본에 대한 비중을 더 크게 늘린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토지용을 집약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고층화시켜서 이용하더라 이런 쪽으로 먼저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제한이 돼서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뭐가 된다? 수직선이 된다 이거를 용어상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을 때 여기 가격으로 쓰기로 했던 거 기억하나요? 여기 양이죠? 이렇게 수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가격이 변할 때 이 양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의 공급을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성과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부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도 정부 입장에서도 토지 공개념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이제 면적은 작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땅값은 계속 치솟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인 소유권이면 틀림이 없지만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할 때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는 게 이 부정성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영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속성이라는 것은요 물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42페이지로 넘어가죠 상단에 토지는 시간의 경과나 사용 등에 의해서 이 사용 등에 의해서 절대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속성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특성을 보시게 되면 얘가 감가상각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은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물리적 감가상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상각이 이렇게 시간의 경과나 사용 등에서 줄어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토지는 아무리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론이 있죠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건 성립이 안 돼요 왜?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은 건물에는 적용할 수 있어도 토지에는 적용할 수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거기도 똑같이요 이 감정평가 방법 중에서 원가법이라는 걸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요 이 원가법에서의 논리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있잖아요 한 30년 전에 얘 지금 현재의 가치를 구하고 싶은데 30년 전에 얘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지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비용 자료가 없어서 그럼 우리는 현재 얘를 다시 뭐 한다고 가정하냐면 신축한다고 가정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30년의 기간 동안에 감가가 발생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감가라는 것을 반영해서 얘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는 우리가 기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애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감가라는 것은 토지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가법이라는 논리를 적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상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얘는 소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요 소유에 따른 이익하고요 사용에 따른 이익이 있죠 이거를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가치 상승에 따른 이득도 기대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빌려줄 수도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얘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일반 소모적인 재원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라고 줄 수는 없죠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지금 쓰고 있는 이 분필을 100원에 사가지고 다른 선생님에게 80원의 임대를 주면은 제가 손해죠 그 양반이 다 쓰면 나는 다시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자본시장과는 달리 임대차 시장이라는 게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돼요 이것도 시험상에서 많이 활용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활동을 장기적으로 배려한다는 얘기니까요 얘가 바로 사라져서 없어진 애가 아니라 계속 존재하는 애니까 현재보다는 미래에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게 더 좋겠는지 이런 걸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로서 선호되고요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한다고 그러죠 이게 소모적인 애 같으면 관리에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살이 그런 애들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겠어요 그런 건 안 하겠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건 또 틀리죠 이게 줄어들지 않는 애이기 때문에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좀 더 오래도록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더 가치를 높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관리의 의의를 중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몇 개 설명이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는요 뒤에서 경제나 간평이나 이런 거를 들으시고 확인을 하시면 그때 가서 내가 틀림없이 언급을 해드려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영속성에 있었던 그런 지문인데 그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매칭해서 한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강의를 듣다 보면 순간순간 혼자서 여행을 떠나죠 그렇죠 이걸 내가 왜 시작을 해야 될까 이거 해야 되나 이번에 안 하고 내년에 하면 어떨까 이런 식의 생각하다 보면 시간은 그냥 푹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귀에 남는 거는 없고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실 때는 어쨌든 간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러닝타임을 30분 안쪽에서 지금 끊어드린 이유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했을 때 그 정도 안에서 됐을 때가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를 많이 참 반영을 해드린 경우인데 거기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여기서 시간을 더 자를 수기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해볼 만하면 끝나고 해볼 만하면 끝나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30분 안에서 집중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 합격하시면 뿌듯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42페이지 중간에 가면 개별성이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개별성이라는 건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다른 토지와 대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대체관계가 제약이 되냐면 입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 위치가 다 틀리다고요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없으니까 물리적 측면에서 당연히 대체할 수가 없죠 그렇게 왜 대체할 수가 없느냐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성이라는 건 부동성에서 파센댕트성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별성의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본적으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파생특징 중에 보게 되면요 거기 기억해 보면 토지는 가격이나 수익이 개별로 형성하게 되고요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거는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은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해요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건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제시되면 그게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부동산은 상품의 동질성이 없으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토지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돼요 이게 이번 시험에 여러 번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과 비교가 어렵죠 그래서 개개 부동산이 독점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 시에 표준지 선정이 어려워요 표준지라는 것은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가 되는데 개별성이라는 게 주어져 있으니까 딱히 얘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개별성이라는 건 토지에만 적용하는 건 아니고 건물이라든가 기타 계량물에도 얘는 적용할 수 있어요 왜? 같은 시기에 신축이 된 건물도요 누가 관리하느냐,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수익이라든가 감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시험상에서 활용을 한 거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문 특성에서 끝으로 나오는 게 인접성이죠 인접성이라는 것은 시험상에서 인용은 잘 안 되고요 다만 인접성의 논리를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모든 토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 피로에 의해서 경계를 나눠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에는 국경이라는 게 있고요 나라 안으로 들어가면 도계라든가 군계, 개인 소유 간의 경계 있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토지가 발생하죠 A의 땅과 B의 땅 그래서 B가 자기 땅에 건물을 짓게 되면 자기 땅 기준으로 담장을 설치해서 경계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꼭 옆의 땅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땅이었다 측량이 잘못됐다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 그래서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계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이 두 개의 토지가 딱 붙어있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위에 붙어있는 토지가 움직이지 못해서 그래서 얘도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제하고의 협동적 이용을 필요로 하죠 얘가 주택이면 주거제 인근에는 주거라든가 아니면 주거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와지 공장이나 융업소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도 외부효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험상에서는 외부효과를 언급할 때 중요 특성이 부동성이니까 그래서 부동성 및 인접성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표현이 될 수 있어도 얘가 지문으로 활용되지는 잘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특성인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연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인문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 특성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부정성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부동성 때문에 지리적 위치를 우리가 이동을 못 시키죠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양은 늘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토지의 인문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보게 되면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뒤로 넘어가면 병합 분할의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부동성이라는 거는 지리적 위치가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약적인 부분이 되게 많으니까 대신에 우리는 이거는 이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이동은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우리가 입문할 때 왜 세종시의 전신이 예를 들어서 충남 연기군하고 조치원 일대가 바뀌었다고 했었죠 그러면 걔네들의 지리적 위치는 그대로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요 과거에 농촌 지역이 도시적으로 탈바꿈한 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는 그대로지만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변화를 토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거 있었을 때 항목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 사회적 위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인구의 이동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죠 인구 밀도가 틀려질 거고요 그렇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측면에서는요 규제라든가 법률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달라지겠죠 이게 농촌적이면요 농어총 진흥 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씩 가구별로 주는 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도시적으로 바뀌면 그게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치의 가변성이고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부분에 있을 때 이 공급은 늘릴 수가 없어요 이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뭐냐면 그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물리적인 양은 그대로지만 용도는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농지인데 뭐로 용도 변경해서 택지로 용도 변경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다만 이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 43페이지 하단에 있죠 항상 무슨 이용이 되게끔 해야 되냐면 이게 되게끔 용도를 바꿔서 쓸 때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다 공장이나 다른 산업시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최이호 이용이 되게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적지론의 근거가 된다고 그러죠 적지론이라는 거는 주어진 위치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부여하는 거를 우리가 적지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창조적 이용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주어진 부지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거를 창조적 이용이라고 해요 앞에서 후보지 이행지 배우셨죠 원래 봤이었는데 논으로 바뀌잖아요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이행과 전환이라는 표현이 후보지 또는 이행지의 관점에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부정성에서 불가능하지만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약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럴 때 여기서 나타나는 게 들을 때는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아 들을 때는 좋은 얘기 같고 예 그런데 돌아서면 깔끔하죠 예 이거 뭔 문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공통으로 겪는 거예요 누구나 안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 얘가 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죠? 조금 보다가 말고 조금 보다 말고 그러면은 매번 되풀이 되는 거예요 늘 신선해요 그렇죠? 예 이게 야채라든가 뭐 이런 과일 이런 신선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에서 신선함을 낀다는 얘기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꾸준히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 맨 상단에 가면요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있어요 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 보면요 얘는 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죠 얘를 지원해 주는 것도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대단지에 농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농지가 있고 여기 조그만 농로가 이렇게 뭐 돼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근데 이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도시적인 용도로 쓰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당장 농로로 쓸 수 있는 경운기 한 개 다닐 만한 그 공간을 가지고 차량을 이동을 시키기는 어렵죠 그럼 우리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토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넓혀야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주변을 또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걸 전체를 하나의 건물을 집어넣기에는 너무 대지 면적이 크게 되면은 이 안에서도 또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용도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고 그죠? 위치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게 병합 분할의 가능성 우리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토지의 면적을 나누거나 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틀에서 내용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출제가 자연 특성을 중심으로 내요 그리고 인문 특성에 대한 것은 용도의 다양성 정도 언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인데 자주 등장하지는 않아요 자연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게 일단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45페이지 가면 건물의 특성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명이 있죠 무한대로 존재하진 않죠 그래서 비영속성 그다음에 건물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동질성을 비유할 수 있죠 구조라든가 아니면 재료 이런 걸 가지고 그다음에 건물은 해체해서 이동시킬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건물은 우리가 신축할 수 있다는 거 종속성이라는 건 건물의 규모나 건물의 성격은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에 따라서 일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건물의 규모가 결정이 되면 다시 그것이 또 토지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니까요 크게 중시하지는 않으셔도 되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45페이지 하단에 가면 부동산의 속성이라고 있어요 이 속성이라는 거는 토지의 본질적 가치를 의미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토지경제학자인 바로에라는 학자가 한 7개로 구별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될 때는 애초에는 한 6개 근데 지금 한 5가지 정도만 소개가 돼 있고요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속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하고 경제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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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